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조사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 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상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하반기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은 10월 1일이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에 따라 별도의 조사 기준일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장표는 총 28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현황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장표로 조사하는 공통장표와 학생현황, 학업중단 학생 상황 등과 같이 학재별로 조사하는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계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학교의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에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학교의 조사 결과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통계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학교의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최종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기관의 나이스 담당자는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들이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기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상세한 시스템 사용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9월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 실시 공문과 조사계획 알림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행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장비합니다. 10월에는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하반기 조사 온라인 연수와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는 입력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12월에는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2022년 하반기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는 12월 4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초중 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합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 추진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0 633부터 637까지이며 문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콜센터 회선이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의 게시판 사용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증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 문의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빠른 능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FAQ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 드리고 있으니 이를 통해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 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 기호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템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권한 부여 통계 담당자 등록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권한은 기관 마스터 담당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교육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통계 담당자들은 기관 마스터로부터 반드시 사용자 그룹 등록 권한과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조사를 수행해 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교육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시도, 지역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시도, 지역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기관명을 선택하고 상단에 통계,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로 접속합니다. 혹시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한이 모두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기관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각 기관당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은 먼저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선택하고 상명 및 아이디로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의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도 가능합니다. 하반기 조사에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사 항목이 없기 때문에 통계 입력자 지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참고사항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입력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입력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 조사 항목인 교원 현황 및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조사 항목이 없으므로 원자료 취합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화면을 살펴보면 원자료 취합 메뉴의 취합, 취합 완료, 취합 완료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휴교 폐교를 입력하는 경우 휴교 폐교 탭에서 원자료 취합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 유치원 권한으로 살인 유치원을 입력하는 경우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조사 프로세스 설명 다음에 이어질 교육지원청의 살인 유치원 입력 방법 및 휴폐교 입력 방법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관할 학교의 입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조사 항목이 없으나 유치원 조사 항목인 연령별 원화수 및 학급 현황은 인가정원 항목에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인 유치원 자료를 입력하는 교육지원청과 휴폐교 입력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자료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항목 마감 단계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조사 항목이 없으므로 항목 마감, 마감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 단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청 탭에서 관할 학교 및 유치원 항목의 항목 마감을 실시해야 합니다. 살인 유치원을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할 때 통계 자료 작성에서 살인 유치원의 필수 입력 항목을 누락했거나 저장하지 않은 유치원이 존재하는 경우 유치원 조사 항목 마감이 불가합니다. 휴교와 폐교 입력 권한이 있는 경우 별도로 휴교 폐교 탭에서 항목 마감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합니다. 먼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휴교, 폐교, 지원청, 학교, 예외 사유 확인 이렇게 총 네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청, 휴교, 폐교, 학교, 예외 사유 확인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휴교 및 폐교를 입력한 경우 해당 탭에서 검증 및 검증 마감을 진행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청 탭에서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한 살임 유치원 항목에 대한 검증 및 검증 마감을 실시합니다. 학교 탭에서는 관할 유치원 및 학교의 검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외 사유 확인 탭에서는 검증 시 입력한 예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단계를 거쳐 통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마감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한 문서 상신을 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면 승인 상태가 완결로 변경되면서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조사 결과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단, 관할 학교가 모두 제출해야 교육지원청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제출 기관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미제출된 학교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승인 및 제출은 통계 기한문 작성 메뉴에서 진행하며 승인 요청은 관할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모두 제출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승인 요청을 통하여 결제가 완료된 이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도의 하반기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제출 옆에 보이는 마감 자료 제출은 최종 제출 전 승인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료 제출 기능으로 그 시점에 임시 통계 자료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송되는 기능입니다. 관할 학교의 통계 진행 상태가 제출인 상태에서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를 반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려 처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학교의 모든 통계 항목을 반려하는 학교별 반려,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반려하는 조사 항목별 반려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별 반려는 반려 처리 메뉴에서 반려할 학교를 선택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한 후 반려 사유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참고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 반려를 진행하고자 할 때 교육지원청이 제출 상태라면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먼저 반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사 항목별 반려입니다. 먼저 해당 학교를 클릭하여 통계 조사 상세 현황 화면에서 반려 처리할 통계 항목을 선택하고 반려 사유 입력 후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이 제출 상태인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먼저 반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살인 유치원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두 가지로 살인 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는 방법과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통계 조직 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살인 유치원마다 각각 입력하고자 할 경우 살인 유치원 입력 권한 여부를 허용으로 설정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비허용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살인 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학교의 진행 절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하실 때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접속한 후 바로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유치원 통계 항목의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입력하게 되며 별도 제출 프로세스는 생략되고 교육지원청 진행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최초에 설정한 권한을 통계 조사 진행 중에 변경하는 것은 되도록 지향해야 하며 두 가지 기능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인 학교의 진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유치원 권한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청 통계 담당자는 입력하고자 하는 살인 유치원에 대한 통계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통계 권한 부여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완료한 후에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항목 마감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설 유치원의 경우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반드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주셔야 통계 자료 작성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마감 후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하며 이후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및 승인을 합니다. 살인 유치원은 자체 통계 마감인 경우 교육지원청 제출 시 일괄 제출이 가능함으로 살인 유치원의 승인 및 결제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결정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왼쪽 하단의 기관 분류를 유치원으로 선택하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통계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개왕, 유치원 교원 현황, 유치원 직원 현황 순으로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할 유치원 목록과 상반기 자료를 불러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반기 자료 적용으로 이미 등록한 살인 유치원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상반기 자료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살인 유치원의 경우 학교 개왕의 유치원 정보 등록을 통해 유치원을 등록하여 입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통계 항목 마감 단계에서 유치원 조사 항목을 선택한 후 항목 마감을 실시하며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의 교육지원청 탭에서 살인 유치원 검증을 실시합니다. 교육지원청 권한으로 입력한 살인 유치원은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으며 교육지원청 진행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휴교 및 폐교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살인 유치원을 입력하기 위하여 통계 조직 관리에서 해당 권한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 조직 관리에서 휴폐교 입력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모두 권한 설정이 가능하며 권한은 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선택했을 때에는 학교 권한을 따로 부여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권한을 설정하신 후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휴교 폐교 탭을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실행합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통계 자료 작성에 입력된 자료가 삭제됨으로 재취합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교 및 폐교는 학교 개황, 교원 현황, 직원 현황,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을 입력하며 체육시설 현황의 경우 휴교만 입력합니다. 화면에 왼쪽 하단의 휴폐교에서 휴교 또는 폐교를 선택하면 입력해야 할 통계 항목이 조회됩니다. 학교 개황부터 먼저 입력하며 교원 현황 및 직원 현황의 경우 추가로 입력해야 할 교직원이 존재하면 휴폐교 등록 버튼을 통해 해당 학교를 선택 후 입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통계 항목 마감과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휴교 폐교 탭을 클릭하여 항목 마감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의 휴교 폐교 탭에서 학교별로 자체 통계 마감, 승인을 통해 기한 문서를 상신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다음으로 출력물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력물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는 입력 확인용 출력물과 학교별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학교 일란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 행정 통계용 출력물이 있습니다. 업무 메뉴의 출력물을 통하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여러 항목을 선택하여 일괄 프린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교 일란표는 학교별로 학교 주소, 설립, 학급 및 학생, 교원 등의 정보가 한 번에 조회되는 출력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출력물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통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진행 현황입니다. 통계 진행 현황을 통해 관할 학교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학교 제출 기간 설정은 별도로 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만 승인 및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업무 메뉴에 통계 기본 정보 관리 통계 차수 관리 메뉴에서 관할 학교 제출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용 여부가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을 원하시는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날짜를 지정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검증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세스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검증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교의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학교가 데이터 수정 또는 예외 사유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검토 의견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에 이관 파일 관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 업로드합니다. 학교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 검토 결과를 확인합니다. 미승인 건수가 있다면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을 다시 실행합니다. 만약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면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보완합니다. 학교 검토가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마감 자료 제출을 통해 한국 교육개발원으로 데이터를 이관합니다. 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개발원 담당자는 나이스 예외 사유와 교육청 검토 의견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미승인 건수가 0건이 되면 검증이 완료됩니다. 그럼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화면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예외 사유 내역 업로드 탭에서 예외 사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를 완료하면 검증 검토 결과로 마감 자료 제출 일시, 업로드 일시, 검증 차수, 파일명, 검증 건수가 조회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업로드를 완료하면 학교 담당자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조사 기간과 달리 검증 검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마감 자료 제출 일자 기준에 검증 건수, 승인, 미승인 건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권한으로 입력한 휴교, 폐교 및 살인 유치원이 존재하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각 탭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담당자의 검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오른쪽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걸린 검증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건에 대해 예외 사유 Y를 클릭하면 검증 내용과 교육청 및 캐디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오류인 경우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만약 입력 오류가 아닌 경우라면 예외 사유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재작성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차시의 검증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검증 방법은 11월 검증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통계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통계 시스템의 진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권한 부여 통계 담당자 및 통계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승인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통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통계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이미 권한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권한 부여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 교육통계 담당자들은 학교의 기관 마스터로부터 사용자 그룹 등록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셔야 통계 메뉴 접속 및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조사 입력을 수행해 줄 통계 입력자 역시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야 교육통계 메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명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한 후 조회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그룹 등록 탭을 선택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학교 담당자의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담당자, 입력자인 경우 교육통계, 학교통계 입력 담당자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사용자 그룹 등록 화면의 목록에서 사용자 그룹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을 클릭한 후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통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화면에서 조직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완료한 이후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화면의 목록에서 해당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 부여가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의 업무에서 소속 학교를 선택하고 상단에 통계,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학교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학교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 명 또는 담당자 명을 선택하면 통계 담당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 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 자료 작성, 학교 개항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되며 이메일은 나이스, 지방 공무원 인사, 인사 기록, 개인 신상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에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에 해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다수의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적, 교원 인사, 지방 공무원 인사, 비 공무원 인사 등 자료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한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여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상반기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은 상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상반기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상반기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상반기 조사 시점에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상반기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력 장표 상단을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침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기되는 오류 사항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기능은 입력할 항목이 많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에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함으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영입력 기능 및 출력 기능입니다. 일부 장표의 상단에 전체 영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영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 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 칸이 비어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통계 년도를 선택하여 당의 연도 입력 자료와 이전 연도 입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교원 현황이나 직원 현황은 교직원 개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상반기 강사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강사 적용은 나이스 인사 기록에서 관리하지 않아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는 강사 정보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기준으로 조회되며 하반기 원자료 취합을 통해 취합된 강사는 제외됩니다. 강사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며 변경 사항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수정 및 저장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함으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확인이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검증 확인이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확인이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의 경우 반드시 조치되어야 검증 확인이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인 경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항목 마감과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좌측 예외 사유의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한 후 학교에 예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의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의 검증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작성하실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 오류를 없앴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모든 오류가 조치되었다면 검증 제목의 검증 확인이 Y로 바뀌게 되며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를 입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 소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 작성 후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한 문서 상신을 통한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한 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 지원청 혹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10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살인 유치원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까지 진행할 것인지 승인 및 제출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관할 교육 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의 반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 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정 이후에는 다시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란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으며, 업무 메뉴를 통해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에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함으로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시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란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 학교의 입력 자료 검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검증 출력물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현황 출력물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가된 출력물입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 수 불일치 검증은 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검증으로 입력 자료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검증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세스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검증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교의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학교가 데이터 수정 또는 예외 사유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검토 의견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별 자료 제공 시스템의 이관 파일 관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 업로드합니다. 학교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 검토 결과를 확인합니다. 미승인 건수가 있다면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하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검증을 다시 실행합니다. 만약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면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예외 사유를 보완합니다. 학교 검토가 완료되면 교육청 담당자는 마감 자료 제출을 통해 한국 교육 개발원으로 데이터를 이관합니다. 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개발원 담당자는 나이스 예외 사유와 교육청 검토 의견을 확인하여 승인 처리를 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미승인 건수가 0건이 되면 검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나이스 시스템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업로드를 완료하면 학교 담당자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조사 기간과 달리 검증 검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마감 자료 제출 일자 기준에 검증 건수, 승인, 미승인 건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증 검토 결과에 미승인 건수가 있는 학교는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의 검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오른쪽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걸린 검증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승인 건에 대해 예외 사유 Y를 클릭하면 검증 내용과 교육청 및 캐디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검토 의견과 캐디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입력 오류인 경우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만약 입력 오류가 아닌 경우라면 예외 사유를 보완하여 상세하게 재작성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 검증 결과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차시의 검증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검증 방법은 11월 검증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과 교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10월 1일 기준에 기존교와 휴교 당해원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신설교와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통계자료 작성 단계에서는 최초 조사 장표인 학교 개황을 저장한 후에 나머지 조사 장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에 나이스 자료로 취합되어 있으며 확인 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미치압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상반기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황 장표의 밑줄로 표시된 항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학교명과 교장명입니다. 학교명은 정식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미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와 유치원의 공식 영문명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명은 10월 1일 당시에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만일 미발령 등의 사유로 교장은 공석이고 교장 직무 대리 중인 교원이 있다면 직무 대리를 체크하고 직무 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직무 대리는 체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과 교장명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영문명은 정식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이라면 미입력합니다. 다음에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의 오입력 사례입니다. 학교 영문명은 2022년 상반기에 추가된 신규 항목으로 다음에 오입력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자료 입력 시에는 이를 참고하여 오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설 유치원과 분교장의 교장명은 겸임하는 상위 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하고 고등학교 교장이 초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초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교장명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직무 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고 교원 현황 장표 입력 시 교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휴직, 파견 등으로 공석은 아니나 직무 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 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립 현황은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사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입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 사항은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편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입력 시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반 현황에서는 주야 구분, 남녀 구분, 교장 공모제, 특수학교 장애 영역을 조사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합니다.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하되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조사 항목입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문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지 내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의 경우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장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전의 아침 돌봄,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기본 운영, 기본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저녁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기본 운영을 함께 선택해야 하며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온종일 돌봄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의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에 따른 입력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에서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를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 번호나 교무실, 행정실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은 학교 개황 입력 화면에 밑줄로 표시된 항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며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및 강사와 당해원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 타기관 소속의 파견 교사,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등이 있습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교사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파견 교사 또는 수뇌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작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 및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임으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세 개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장원 내외 관계 없이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상태 여부에 따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에 교원 현황 장표를 클릭하면 나이스에서 취합된 교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원 목록에서 누락된 교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는 교원은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이므로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나이스 원자료 취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인사 기록과 계약직 교원에 등록된 교원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나이스 인사 기록과 계약직 교원의 일부 항목 정보가 누락된 경우 원자료 취합이 불가하므로 조사 시작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라면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조사한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한 후 상반기 자료를 적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필수 확인은 저장 여부를 뜻합니다. 미저장 시 N으로 표시되며 저장 후 Y로 변경됩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라면 상반기 자료를 클릭하여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인 강사가 원자료 미취합된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된 강사라면 상반기 강사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상반기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강사의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 수업 과정 항목은 미입력 항목이며 수업 시수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이외의 학제에서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입력하며 과목 전담 교원은 특수학교만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기본 사항 중 호봉과 직위를 조사합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은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 규정 봉급표에 비교 자료로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2년 근속가본 금액과 산출 내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이 중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를 시간제로 선택한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보직교사 직위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로 회화를 가르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다문화 언어강사는 교과 보조교사가 아님으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 사항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약 항목으로 당해연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선택하며 재직, 휴직, 퇴직 상태로 구분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약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인 교원은 파견지를 입력하는데 파견지 중 학교는 유초중 등 학교에 해당하므로 직무 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을 갔다면 파견지는 학교가 아닌 그 외의 기타로 입력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인 교원의 파견지를 학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휴직을 연장한 날짜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유가휴직을 시작한 후 2022년 9월 1일부터 유가휴직을 연장한 교원이라면 휴직 시작일은 휴직을 연장한 2022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휴직을 연장한 교원의 휴직 시작일은 연장한 날짜로 입력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직 후 유가휴직을 한 교원은 마지막 변동 상황인 유가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보면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휴직, 파견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선택하고 도내 이동, 도외 전입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 이동, 도외 전입으로 선택합니다. 휴직, 출산휴가 중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 출산휴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하며 근무 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임으로 근무 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한 경우 퇴직 상황은 입력하지 않고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계약 종료 사항은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한다면 지속근무로 판단함으로 재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 현황은 현임교 발령일과 교육 경력을 조사합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함으로 호봉 인정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함으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기관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9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조사 기준일이 10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 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최초 임용 시 보유 자격증의 취득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자격입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입력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임용 과목 외의 항목에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유무는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중등교원 자격증인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다음에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10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현재 보유한 자격증을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직위는 일반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다음은 자격증 표시 과목 입력 예시입니다. 사서, 복원, 영양, 전문상담 교사의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 과목에서 분야는 기타, 표시 과목은 사서, 복원, 영양,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 타격과 자격증 보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는 채용 직위이며 자격증은 교원에 실제 보유한 교원 자격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사서교사가 국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직위는 사서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이정, 자격증 표시 과목은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사서교사가 교원 자격증이 없고 정사서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이며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음을 입력합니다. 기간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 과정에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하며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수업 시수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년 조회, 교육과정 및 교과 선택, 과목명 조회, 과목명 선택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선택한 과목이 등록되므로 주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시수를 입력한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과목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0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의 경우 1학년,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기타 특수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교원의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과 대체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배정된 경우라면 대체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0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휴가 및 휴직 교원의 대체교원은 담당하게 된 과목과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의 경우 다음의 과목 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업 시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며 수업 시간표 기준으로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된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교원의 수업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교원에 하나여 조사하며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원 현황 기타 항목입니다. 초빙 현황은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에 하나여 조사합니다. 현 학교로의 초빙 여부를 조사하며 초빙 교사의 경우 초빙 교원으로 발령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빙 여부를 아니요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구분은 담임 교원의 담당 학년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특수, 순회 학급으로 구분하며 단식,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연황 장표에 학급 구분 및 학년과 일치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교사와 기관제 교원의 담임 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담임 수당을 받는 특수교사와 기관제 교원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임 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기관제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다면 기관제 교원만 담임 구분을 입력하고 병가나 휴직 교원은 담임 교원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파견 교사가 파견 교회에서 담임인 경우 원 소속 교회에서 파견 교회 담임 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 등의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 업무 등의 소요 시간을 입력합니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의 담임 구분은 단식,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학년 및 학급 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담임 구분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교감 등 비수업 교원의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학생 상담이나 연구활동 등의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정 업무 처리 시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하며 직위는 시간 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과 교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학교의 체육시설을 조사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체육관의 농구장에 있는 것 같이, 실외 및 실내 체육시설에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관과 농구장으로 중복으로 입력합니다. 전용 체육시설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되며, 하나의 체육시설을 두 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 관리학교에서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보유한 체육시설을 실외,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은 각각 해당 경기 종목만을 위한 고유 시설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의 시설을 여러 경기 종목 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경기 종목으로 입력합니다. 실외 체육시설 중 운동장은 규격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및 평행봉은 철봉과 평행봉의 개수를 합하여 입력합니다. 철봉 개수를 입력할 때 두 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한 개로 입력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은 강당으로 건립되어 실내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교실 두세 개를 결합하여 다목적 체육실로 사용하는 것은 강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과 풀장은 규격에 따라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실외, 실내 체육시설의 기타는 체력단련장, 실외 화장실, 체육교구 보관실, 간이 체육실 등이 해당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실내와 실내 체육시설 안에 농구장과 테니스장과 같이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인 강당에 농구장과 테니스장에 있는 경우, 강당, 농구장, 테니스장을 각각 한 개씩 입력합니다. 네트의 높이를 변경하여 배드민턴장, 배구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 경기 종목 한 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과 같이 실내 체육시설 안에, 앞뒤에는 농구 골대가 있고, 중간에는 배드민턴 네트가 있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모두 활용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체육관 한 개를 입력하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중 주된 체육시설 한 개로 입력합니다. 철봉 입력 방법입니다. 철봉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한 개로 입력합니다. 그림과 같이 분리된 경우 두 개로 입력하며, 두 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한 개로 입력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청소년 육성단체 현황을 조사하며,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악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에 담당 지도교사가 배치되고, 학교장의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승인한 단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한국119 청소년단과 한국항공우주소년단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단체 구분별로 학생 수와 지도자 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교의 아람단, 중학교의 누리단, 고등학교의 한별단이 포함됩니다. 단체 구분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 기타로 입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유치원이 조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와 소위원회 구성현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회 직업을 조사하는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현황을 일괄 입력합니다. 병설유치원과 분교장과 같이 통합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만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항목 추가 및 삭제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 통합 운영, 미구성으로 입력합니다.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 단독 구성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학교가 입력합니다. 통합 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 통합 운영 시 통합되는 학교가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관리교인 초등학교는 구성, 통합되는 학교인 병설유치원은 통합 운영으로 입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 운영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교가 고등학교라면, 통합되는 학교인 중학교는 통합 운영, 관리교인 고등학교는 구성으로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살임유치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입력합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기타, 해당 없음 중 선택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위원회와 다름으로 입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 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 위원회 선출방식은 전체 직선, 대표 간선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학부모 선출방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전체 직선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간선은 학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위원은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이며, 지역 위원은 지역 전문가, 공무원, 사업자 등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으로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지역 위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학부모 위원 선출방식 입력 방법입니다. 선출방식은 전체 직선과 대표 간선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데, 대부분 전체 직선에 해당합니다. 전체 직선의 투표 방식으로는 직접 투표, 전자 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 간선으로 선출하는 학교는 학교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투표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선출방식으로 입력합니다. 무투표로 선출된 경우, 대표 간선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 위원 선출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10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살인 유치원은 학제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10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장규직원과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그리고 2022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장규직원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입력 화면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교육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직위, 호봉, 직종, 공무원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직렬은 입력 화면에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 구분 입력 시에는 공로 연수증인 직원은 파견으로 선택하고, 2022년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되므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라면, 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유치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 돌봄사와 같이 병설유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함으로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교육공무직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변동 구분을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채용일로 입력하며, 현기간 학교 발령일은 현 학교에 발령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오입력이 많은 현기간 학교 발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기간 학교 발령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만약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다른 학교인 B학교에 발령되어 근무하는 경우, B학교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현임교 발령일과 변동 구분을 입력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동일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째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입니다. 현기관 학교 발령일은 2014년이 아닌 2016년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A학교에서 2015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2018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2022년 1월 1일자로 B학교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현기간 학교 발령일은 B학교 발령일자인 2022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장표는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임에도 일부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하시고,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면, 누락된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입력하던 중 원자료 취합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원의 나이스 인사 기록을 수정한 후 다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교육통계에서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호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상반기 입력 자료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직원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 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유치원 학재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원화수입니다. 연령별 원화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의 연령별, 성별 원화수를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을 살펴보면, 연령별 원화수 및 학급 현황이 한 장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수는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생은 만 3세, 2017년생은 만 4세와 같이 교육통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유치원 입학이 불가하며, 만 2세 원화는 2019년 1월 및 2월 출생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 2세 이하, 만 6세, 만 7세 이상 원화가 있다면,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령별 학급 현황입니다.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와 정원, 현원을 조사합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휴원은 인가학급수와 총정원만 입력하며, 폐원은 연령별 학급 현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급만 있는 유치원의 경우 총정원은 모집정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유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정원 외로 배정받은 경우에 하나여, 총정원보다 모집정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모집정원은 2022학년도 모집정원이므로, 상반기 모집정원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하반기 신설유치원과 재개원 유치원은 2022학년도 모집정원을 입력합니다. 입력 장표는 인가와 편성으로 구분됩니다. 인가는 교육청에서 인가된 학급수와 총정원을 조사합니다. 인가 기준에 따라 학급수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총정원은 학급 구분 없이 입력하며, 국공립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학급 편성 지침에 따른 총정원을 입력합니다. 살인 유치원은 유치원 설립 인가 당시에 총정원을 입력합니다. 편성은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급 현황을 조사합니다. 편성 학급수는 10월 1일 기준 편성 운영 중인 학급수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모집 정원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재취연 유아와 신입 모집 유아를 포함한 당초 총 모집 정원을 입력합니다. 신입 모집 인원만 입력하거나 현원을 정원으로 입력하는 오류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집 정원은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함으로, 상반기에 운영했던 유치원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모집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원은 각 학급별로 소속된 원화를 남녀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원화의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학급에 소속된 현원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만 2세의 원화가 만 3세 반에 편성되었다면, 해당 원화는 만 3세 반의 현원으로 입력합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의 현원으로 입력하며,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급의 현원으로 입력합니다. 연령별 원화수 및 연령별 학급 현황 장표의 유의사항입니다.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반기 입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력한 학급과 정원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원화수의 남녀 원화수는 연령별 학급 현황의 편성 남녀 현황과 반드시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모집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2022학년도의 유치원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당초 모집정원으로 입력합니다. 신규 모집인원이나 현원을 모집정원으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유치원 모집요강입니다. 모집정원은 일반학급 만 3세반부터 만 5세반의 정원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는 특수학급 정원을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급 정원은 학급별 정원 안에 포함되므로 특수학급 정원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원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과 계약제 교원을 조사합니다. 상반기와 달리 교원 개별 조사가 아닌 직위별 교원 수를 조사합니다. 퇴직 교원, 타교 수석의 파견 교사, 행정직 직원, 교육 공무직은 유치원 교원 현황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이 가능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 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 조사 대상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이명 보고된 교원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결혼보충의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으로, 주로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의 결혼 사유로 채용된 정규 교원의 대체 교원을 의미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운영 특성상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교원이 있다면,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강사와 보조 교사는 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과 후 과정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한시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와 외부 업체 강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으로 이명 보고되지 않은 보조 교사도 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직이별 교원 수를 전체 교원, 휴직 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반기에 입력한 교원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상세 출력 탭을 클릭하면, 상반기에 입력한 교원 개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교원은 전체 교원과 휴직 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전체 교원에는 재직 교원과 휴직 교원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육 통기의 총 교원 수는 정규 교원 수와 기간제 교사 수를 합한 값입니다. 강사는 총 교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직위를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원장, 원감, 수석 교사가 보직 교사를 겸하는 경우, 보직 교사가 아닌 원장, 원감, 수석 교사로 입력합니다. 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보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보직 교사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직위와 상관없이 기간제 교사로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간혹 유치원 교원을 초등학교 조사 장표인 교원 현황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원은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 교원 현황에 입력합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서 교장, 교감으로 입력하므로 유치원 교원 현황에는 원장, 원감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담당의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입력하며 누락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과 후 담당 강사는 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강사는 4월 1일 기준 0명이므로 입력 시 조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직원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사립유치원 직원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정규 직원, 무기계약 직원, 매년 계약하는 직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조사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미만 근무자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으로 채용되었으나 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교원은 직원이 아님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은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일반직은 행정, 사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행정 업무 외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 운전기사는 기타직으로 입력합니다. 일반직과 기타직 업무를 병행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조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템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초등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학급, 소규모 학교 등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각 학급별로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기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나이스 학적 자료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취합합니다.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에 여러 학년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식학급 입력 시 학급 구분, 학급 반, 인과 학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학년을 대표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일반학급으로 취합됩니다. 특별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도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 즉 일반학급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학급 중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과 같이 특별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학급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학급에는 일반학급에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을 특별학급에서 듣는 학생을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하고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가 아닌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별학급과 특수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수학급을 1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 중 1명은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 2명은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1학년 이한국과 4학년 김교육, 2명만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4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 현황의 일반 학급에서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 현황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 수에 포함하여 취합되기 때문에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1학년 1반과 4학년 2반에서 해당 학생 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장표에 특수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1학년 만 6세 남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4학년 만 9세 여자로 학생의 실제 학년과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4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 연령은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 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 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 수를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는 학교 정보, 학생 수 현황, 연령별 학생 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자는 2022년 10월 1일이며 연령 산정 기준 일자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연령 산정 기준 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교육통계 만 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과 연령 산정 기준 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단식 학급, 복식 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학급에 241명, 복식 학급에 9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250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같이 241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 소속반인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 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력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학생 현황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에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입 혹은 전출한 경우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합니다. 한국어 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 등의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식 학급 학생 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 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올해 9월 1일 이후 개교한 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의 학적에서 원 자료를 취합합니다. 분교장은 분교장 나이스 조직에서 별도 입력합니다. 학적에서 면제 처리된 사망은 면제로 집계되지 않으며 사망으로 별도 표기됩니다. 입력 화면 및 입력 지침입니다. 나이스 학적에서 2022학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이 취합됩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에 따른 학업 중단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 내에 유해와 면제가 모두 발생한 경우 면제 한 건으로만 집계됩니다.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면제 후 하반기에 재취약한 경우 면제로 집계됩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학적 변동 사례입니다. 조사 기준 1 동안 면제 후 재취약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재취약하여 학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에 유해한 학생이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면제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미 2021학년도의 학업 중단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 기준 1 중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에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학급, 소규모 학교 등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각 학급별로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기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나이스 학적 자료를 출생년도 기준으로 취합합니다. 취합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에 여러 학년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식학급 입력 시 학급 구분, 학급 반, 인과학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 귀국 학생 특별학급,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학년을 대표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일반학급으로 취합됩니다. 특별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도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 즉 일반학급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학급 중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과 같이 특별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학급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학급에는 일반학급의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을 특별학급에서 듣는 학생을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하고 완전통합교육대상자가 아닌 부분통합교육대상자를 입력합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별학급과 특수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수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 중 한 명은 완전통합교육대상자, 두 명은 부분통합교육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통합교육대상자인 1학년 이한국과 3학년 김교육, 두 명만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현황의 일반학급에서 부분통합교육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현황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수에 포함하여 취합되기 때문에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1학년 일반과 3학년 일반에서 해당 학생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현황 장표에 특수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1학년 만 12세 남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3학년 만 14세 여자로 학생의 실제 학년과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과학년은 인과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과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 연령은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 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 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 수를 NICE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는 학교 정보, 학교 기본 정보 조회, 연령별 학생 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자는 2022년 10월 1일이며, 연령 산정 기준 일자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연령 산정 기준 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교육통계 만 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과 연령 산정 기준 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단식 학급, 복식 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학급에 241명, 복식 학급에 9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250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같이 241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 소속반인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 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력만 운영되는 경우 복식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학생현황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에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입 혹은 전출한 경우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합니다. 한국어 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 등의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식 학급 학생 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 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올해 9월 1일 이후 개교한 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의 학적에서 원자료를 취합합니다. 분교장은 분교장 나이스 조직에서 별도 입력합니다. 학적에서 면제 처리된 사망은 면제로 집계되지 않으며 사망으로 별도 표기됩니다. 입력 화면 및 입력 지침입니다. 나이스 학적에서 2022학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이 취합됩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에 따른 학업 중단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 내에 유예와 면제가 모두 발생한 경우 면제 한 건으로만 집계됩니다.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면제 후 하반기에 재취약한 경우 면제로 집계됩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학적 변동 사례입니다. 조사 기준 1 동안 면제 후 재취약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재취약하여 학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조사 기준 1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면제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미 2021학년도에 학업 중단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 기준 1 중 면제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고등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입니다. 학과 선택은 고등학교 학과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나이스 학교 정보, 기준정보 관리의 학과 정보가 원자료로 취합됩니다. 원자료 취합된 학과는 삭제가 불가함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 학급 및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 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 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 학급은 한 학급의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에 입력한 학급 수와 학생 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 수 및 학생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 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과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 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 학급은 한 학급의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 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 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 학급, 소규모 학교 등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 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각 학급별로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기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나이스 학적 자료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취합합니다. 취합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 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여러 학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 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식 학급 입력 시 학급 구분, 학과, 학급 반, 인과 학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순회 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 귀국 학생 특별 학급, 다문화 학생 특별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 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지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지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일반 학급으로 취합됩니다. 특별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도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 즉 일반 학급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학급 중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 귀국 학생 특별학급과 같이 특별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학급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학급에는 일반 학급에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을 특별학급에서 듣는 학생을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하고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가 아닌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별학급과 특수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수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 중 1명은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 2명은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2학년 이한국과 3학년 김교육 2명만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2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연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연황의 일반 학급에서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연황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수에 포함하여 취합되기 때문에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2학년 1반과 3학년 2반에서 해당 학생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연황 장표에 특수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2학년 만 16세 여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3학년 만 17세 남자로 학생의 실제 학년과 만 연령, 상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학급으로 입력하며, 학과는 해당 학생이 속한 학과를 입력합니다. 만약 소속된 학생의 학과가 여러 개인 경우, 학생수가 많은 학과를 대표학과로 입력합니다.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 연령은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 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 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 수를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는 학교 정보, 학교 기본 정보 조회, 연령별 학생 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자는 2022년 10월 1일이며, 연령 산정 기준 일자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연령 산정 기준 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교육통계 만 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기준 일과 연령 산정 기준 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하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단식 학급, 복식 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학급에 241명, 복식 학급에 9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250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원자료 취합 학생 수와 같이 241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 소속반인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 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학생연항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조하는 질문입니다.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에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입 혹은 전출한 경우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합니다. 한국어 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 등의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식 학급 학생연항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 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학생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올해 9월 1일 이후 개교한 학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의 학적에서 원자료를 취합합니다. 분교장은 분교장 나이스 조직에서 별도 입력합니다. 학적에서 면제, 재적, 자퇴 처리된 사망은 면제, 재적, 자퇴로 집계되지 않으며 사망으로 별도 표기됩니다. 입력 화면 및 입력 지침입니다. 나이스 학적에서 2022학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업 중단 상황이 취합됩니다. 다음으로 학적 변동에 따른 학업 중단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2학년도 상반기 내에 휴학 후 자퇴한 경우 자퇴로 집계됩니다. 조사 기준일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자퇴 후 하반기에 재입학한 경우 자퇴로 집계됩니다. 가장 질문이 많은 학적 변동 사례입니다. 조사 기준일 동안 자퇴 후 재입학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재입학하여 학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퇴 사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에 휴학한 학생이 조사 기준일인 2022학년도 상반기에 자퇴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2022학년도 상반기에 학년 반 이력이 없으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휴학생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휴학생 수를 조사합니다. 휴학기간과 상관없이 조사 기준일 당시 휴학 중인 학생을 모두 조사합니다. 휴학했다가 조사 기준일 전에 자퇴를 하거나 타 학교로 전입, 편입한 학생은 제외합니다. 입력 화면과 입력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병, 가사, 품행, 부적응, 군입대, 기타 사유로 휴학을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10월 1일 기준에 휴학생을 조사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특수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에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의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나이스 학적 메뉴에서 원자료가 취합되나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는 점에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 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필수 확인은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의미합니다. 최초 화면은 원자료가 취합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N으로 나타나며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하면 Y로 변경됩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나이스 자료가 단식학급으로 일괄 취합되어 복식학급에는 취합된 자료가 없으므로 순회학급 등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각 학급별로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기의 학생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하며 나이스 학적 자료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취합합니다. 취합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과정별로 여러 학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과정과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식학급 입력 시 장애구분, 인가과정구분, 학급구분, 학급반, 인가학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장애구분은 학교에 인가된 장애구분에 따라 입력합니다. 만약 한 학급의 장애구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장애구분으로 선택합니다. 복식학급 학생연항의 인가과정구분은 인가된 과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시 인가과정 없이 한 학급의 여러 과정의 학생이 있을 경우 하위 학교급으로 선택합니다. 복식학급 학생연항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학년을 대표학년으로 입력합니다. 학급구분은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의 일반학급을 의미하며 다른 학제의 학급 유형과 구분하기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순회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학생연항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학급별 입력 대상과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료 취합 시 모든 학생은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으로 취합됩니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이 있는 경우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은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 장표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순회학급에는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만 입력합니다. 만약 순회학급이 타학교 학적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학급만 등록하며 학생 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인가 받아 편성된 순회학급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순회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회학급 및 순회학급 학생연항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는 순회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 학생은 두 명, 타 학교 학생이 한 명인 경우입니다. 우리 학교 소속 학생인 초등과정 1학년 2한국과 3학년 김교육 학생을 순회학급 학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3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연항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학생연항에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2한국과 김교육 학생은 단식학급 학생연항에서 학적이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 수에 포함하여 취합되기 때문에 2한국과 김교육 학생이 소속된 1학년 2반과 3학년 1반에서 해당 학생 수를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연항 장표에 순회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장이 나타납니다. 2한국은 초등과정의 1학년 만 6세 여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3학년 만 8세 남자로 학생의 실제 소속과정과 학년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순회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순회학급을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타학교 학생만 있는 순회학급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장표를 선택합니다. 한 반에 여러 학년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순회학급을 등록합니다. 장애구분, 인가과정, 학급구분, 학년, 반을 선택한 후 학생수는 화면과 같이 0명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원자료 취합 시 교육통계 기준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연령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력 중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학생수를 나이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경로는 학교정보, 학교기본정보조회, 연령별 학생수 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수 기준일자는 2022년 10월 1일이며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연령 산정 기준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교육통계 만연령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기준일과 연령 산정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학급수와 학생수는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하면 상단에 원자료 취합 학생수와 단식학급, 복식학급 입력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학급에 45명, 복식학급에 3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학생수는 48명입니다. 총학생수가 원자료 취합 학생수와 같이 45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가받아 편성된 순회학급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순회학급은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만 입력하며 타교 소속 학생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순회학급이 타교 소속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학급만 입력하며 학생수는 0명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준일 당일, 전입학, 전출한 학생은 전입학 처리일, 전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학생현황 장표 입력과 관련하여 자조하는 질문입니다. 복식학급 학생현황에서 반을 입력하고 저장할 때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복식학급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이 중복 입력된 경우이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1학년 1반, 2학년 2반과 같이 학년 구분 없이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수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템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고등국민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편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의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 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의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의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 파일로 학생현황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의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서 학급 구분, 주, 야, 학년, 학급, 반, 만연령을 구분하여 현황을 입력합니다. 교육통계의 학생 만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입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여러 학년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순회 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입력 중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입력한 단식 학급, 복식 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학급에 25명, 복식 학급에 10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35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25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식 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준일 당일, 전입학, 전출한 학생은 전입학 처리일, 전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고등국민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처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입니다. 학과 선택은 학과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나이스 학교정보, 기준정보 관리의 학과 정보가 원자료로 취합됩니다. 학과 정보가 원자료 취합되지 않은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과명을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이미 등록된 학과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학과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과는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장표와 연동되는 자료임으로, 반드시 학과 선택을 먼저 입력하고 학생현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학과 선택에서 등록된 학과를 삭제하는 경우, 연령별 학생현황 자료도 모두 삭제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사하는 장표로, 학교에서 인가받아 운영되는 판성학급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급을 의미하며,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단식학급과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급수와 학생수의 합은 학교의 총학급수 및 학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나이스 화면 왼쪽 하단의 통계항목을 보면,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과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으로 장표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식학급은 한 학급에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취합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엑셀 파일로 학생현황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세부 화면입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서 학급 구분, 과정, 학년, 학급 반, 만 연령을 구분하여 현황을 입력합니다. 교육통기의 학생 만 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기준으로 입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급을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급의 과정별로 여러 학년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복식학급에 소속된 학생의 과정과 실제 학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순회 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 통합 특수 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특수 학급은 특수 교육 대상자의 통합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을 의미합니다.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는 학적이 관리되는 원반이 아닌 특수 학급 학생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순회 학급은 특수 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병원, 가정 또는 복지시설에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학급을 의미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은 두 개 이상의 학년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표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해당 학년을 입력하며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 중 최고 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의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은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한 반에 한 학년으로만 구성된 경우,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 한 반에 여러 학년으로 구성된 경우,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학급이 있다면 특수 학급 학생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특수 학급도 학급 운영 형태에 따라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 또는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특수 학급에는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가 아닌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를 입력합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 학적을 두고 일부 수업 또는 전체 수업을 특수 학급에서 듣는 학생입니다. 인가받아 편성하여 운영 중인 특수 학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예시로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 학급의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 학급 및 특수 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특수 학급을 한 학급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 대상자가 총 3명으로, 그 중 1명은 완전 통합 교육 대상자, 2명은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부분 통합 교육 대상자인 1학년 이한국과 2학년 김교육 2명만 특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한 개의 학급에 1학년과 2학년의 학생이 혼합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의 원소속반인 일반 학급 등록 시 이한국과 김교육 학생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장표에 특수 학급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이한국은 1학년 만 15세 여자로 입력하며, 김교육은 2학년 만 16세 남자로, 학생의 소속 과정과 실제 학년, 만 연령, 성별 구분에 맞춰 입력합니다. 학급 구분은 특수 학급으로 입력하며, 인가 과정은 고등과정, 학과를 입력합니다.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소속된 학생의 최고학년으로 입력하므로, 예시의 경우 2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만 연령은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 연령 산정 기준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적정 연령은 만 16세이며, 2005년생은 모두 만 16세입니다. 입력 중 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만 연령 환산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총 학급 수와 학생 수는 단식 학급과 복식 학급을 합한 값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 화면 상단에 입력한 단식 학급, 복식 학급 입력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 학급에 345명, 복식 학급에 10명을 입력했다면, 현재 입력된 총 학생 수는 355명입니다. 총 학생 수가 345명이라면, 중복 입력된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에 소속된 특수교육 대상자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원 소속반인 일반 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급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 복식 학급으로 편성된 학급이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 등의 사유로 한 학년만 운영하는 경우 복식 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준일 당일, 전입학 전출한 학생은 전입학 처리일, 전출 처리일을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